네, 베스트 커플상 후보 잘 봤습니다. 꽃선비 열애사의 직진 커플, 마이 데몬의 독서 커플,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3의 사내 커플, 세 커플 모두 사랑스러운 커플 연기로 많은 시청자분들을 설레게 하였는데요. 네, 베스트 커플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S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수장자는? 마이 데몬의 송강, 김유정 커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마이 데몬의 송강, 김유정 커플은 남다른 캐미를 자랑하며 달달함과 아슬아슬함을 넘나드는 현실 부부 모먼트를 선보여 극의 설렘지수를 최대시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수상수상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양손의 상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꽤 무겁네요. 우선은 저희 마이 데몬이 지금 한창 방영 중인데요. 마이 데몬을 열심히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진행을 보면서 들었는데 팬분들께서 또 투표를 해주시는 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원 역할을 맡은 송강 씨의 팬분들께도 대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워낙 커플 후보분들이 드라마에서 너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많이 팬이었는데 이렇게 모두가 아까 VCR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우리 마이 데몬 팀 배우분들 감독님 많이 많이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강 씨에게는 제가 상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송강 씨한테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스트 커플상까지... 자, 이제 베스트 커플상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스트 커플상까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